친구들 안녕 오늘 꿈이랑 함께 할 말씀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모두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보자 내일 또 만나 안녕